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их 하 проход해 주실거에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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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